여기 여기 눈에 보이는 데 부터 해야 되겠다 뭐 파도 뽑아 버렸다 아유 아 이건 으 2 3 남눈 바스를 내 보겠습니다 살렸어 으 4 고춧가루 그 오가리빵인가 뭐야 그럼 다시 흙이 툭툭 해갖고 손을 여기 1. 2. 3. 3. 4. 5. 5. 5. 5. 5. 5. 5. 5. 6. 5. 6. 5. 5. 5. 5. 5. 5. 5. 여기저기 이나온거 여기가 먹지나고 있는냄새 여기 많으면 안돼 조금만 보기만 나도 엄청나오 아유 변보이네 으 아유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뭐 연해인데 수는 아주 연해 나수르기야 이제 응 나수르기야 지구선 이렇게 딱딱 잘라가지고 많이 많이 하지말고 조금만 이 저 꽃대가 나온건 말고 셋순만 잘라버리고 꽃대 없는건 그냥 먹고 버리면 되겠네 개꿀이가 나오는데 보름기는 이만해도 될려나 오늘도 개꿀이가 나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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